다시 그 다음 impacted 새최 아이돌을 꿈꾸는 소복입니다 저번에 노래 한 곡 들어보자구? 노래로 뽑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볼까? 좋아하게 돼서 좀 더 나를 바라봐줘 좀 더 마음껏 소리쳐 좀 더 야! 퐁퐁 서버다! 어! 다룽이 왔다! 다룽아! 다룽아! 근데 진짜 다 파여 있네? 헉? 뭐? 얘네 다시 메꿔달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뭐하고 계신 건가요? 땅이 파여 있길래 메꿨어요 아하! 제가 마크가 처음이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 네네네네네 아유, 제가 알려드리죠 어떤 걸 원하세요, 선생님? 그 돈을 벌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돈을 벌고 싶으시다? 네! 도끼랑 감자밖에 없어요 아, 그거면 풀템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됐다 됐다 이쪽에 오시면 여기 앞에 여기가 낚시터예요 아하! 아하! 저거기 물쪽으로 마우스 우클릭해보세요 우클릭 아, 한번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 찌이 주변에 네 공기방울 같은 게 생기더니 네 다 쑥 들어갈 거예요 네 그 쑥 들어갈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거죠 아! 다룽! 이제 나한테 그냥 말 놓기로 한 거야? 어, 딱 됐었는데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 그래요? 말 걸지 말봐,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게 마크에서 인사법이거든요 이렇게 앉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아 아구아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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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계세요! 안돼요! 안돼요! 아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확실히 근데 선교인 설거지 컴퍼니가 되시는 거죠?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면은 못 쓰시는데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어 됐다 가자요 드디어 이야 신난다 광질한다 보트에 한 명.. 몇 명씩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타지? 우와 간다 오 운전 잘한다 보트 좀 좀 운전해 봤나 봐 아 무서워요 아 갑자기요 아 귀여워 내려오셔서 저 밀지 마십니다 아 밀려 선생님 바다가 왜 캐시는 거예요? 네? 둘러보고 싶었어요 뭐 하자 뭐 있나? 얼마나 필요할까요? 광질하면서 다섯 장 어때? 다섯 장 없던데 나도 다 살까 그냥? 어차피 쓸데없는데 어차피 쓸데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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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뭔데? 아 꽝이다 아 꽝이다 아 꽝이다 이게 무슨 일처리죠? 흐흫 일처리가 아니라 사실 소복님은 이제 다룩님이 추천하는 거라서요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연습생 신분이라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연습생 네 프리아 아직 안 끝나서 추가 멤버 네 마지막 무대 준비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이제 그러면은 소복씨 제가 사실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제 낚시토 무대에서 노래 한 곡만 들어볼까요? 마토씨? 좋아요 한 곡 뽑아야죠 그럼요 아주 특별한 L.O.V.E 좋아하게 돼서 좀 더 나를 바라봐줘 좀 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저는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네 아유 제가도 감사합니다 나무까지 하나만 꼭 보러 오세요 마지막 무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 나 오늘 할 일 나한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